안녕하세요. 시사일번호 강남 캠퍼스에서 JLPT를 강의하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저희 N3 언어 지식 파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하실 부분은 문제 2, 문법의 문제 2, 문장의 구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어져 있는 이런 문제의 경우는 앞과 뒤에 딱히 힌트를 할 만한 건 없고요. 조금 선택지가 길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죠. 그럴 때는 바로 선택지를 조금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고 또 이 선택지 안에 숨어져 있는 문형이 뭔지를 조금 의식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좀 배치해보는 그런 식으로 문제에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공부하면 할수록 보여요? 바호도 용법이 숨어있네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하다 라는 동사는 타동사이니까 앞에 목적어 뒤에 쓰면 좋겠다 정도를 생각하면 좋겠고 2번은 역사학가로의 뭐뭐뭐니까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구문이면 좋겠다 정도 확인할 수 있죠. 단어는 뭐 그렇게 발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또 오모우 요은이 낫대 자 여러분 동사 현재 시제에 요은이 나루가 되면 뭐뭐뭐 하게 되다의 뜻으로 변화용법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은이 나루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습관의 변화 혹은 능력의 변화 하게 되다, 원래 안 했지만 뭐뭐뭐 하게 되다, 먹게 되다 원래는 못 먹었지만 먹을 수 있게 되다, 능력의 변화도 좋고요. 상황의 변화라고 해서 습관, 능력, 상황 요 세 가지 변화 용법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예전보다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은 못돈마나비타이 더 배우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적으로 조금 배치가 이루어졌나요? 자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더 배워보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래서 역사학과로의 진학을 결정하였다. 역사학과로의 진학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딱히 어려운 표현이 없는 조금 그나마 쉽게 느껴졌다. 평이한 문제의 형태도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점수 얻어갈 수 있는 좋은 문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문자 어휘문법 다양한 형태들의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정확하게 소리 내면서 외우시고요. 문장들을 볼 때 접속 형태와 세트 표현 같은 것들에 조금 유의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